안녕하십니까 남성의 물린다 데뷔 음봉군을 모아메 수법으로 실패하지 않는 남자 물린다입니다 따마 10을 오늘도 프리장에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월화출사 3840만원이고요 평가손이 마이너스 980만원을 맡고 있는 물린다입니다 7갑을 하고 있습니다 따마 OS에 2.65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OS에 370만원 정도 들을 거에요 14%입니다 평당가 52달러 아 요정도인데요 평당가 52달러 야 내 평당까지 오나 싶었더만은 이 CPI 물가지수가 급등을 하는 바람에 다시 조정이 오고 있습니다 물가가 계속 올라감으로써 이 금리 인상 이슈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이슈가 사이좋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물가가 올라가면 이 파울이님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많이 올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5회 6회 7회 이렇게 그래서 불확실성이 아직 정제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주식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원칙대로 이 RSI가 50m 들 때 그때 매수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올랐든 말든 이 떨어지면 음봉분을 매수를 한다 근데 반도체는 올라갈 것이라 저는 생각하겠고요 저는 정보를 하겠습니다 고점 대비 약 39% 빠진 정보 아닙니까 여러분 자 제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북미 유지비 20만 정도 쓴다 했죠 또 20만을 모았습니다 자 강력하게 이 정도 가격에 일단 매수를 걸어놓겠습니다 자 세주 시브라 세주밖에 못 사네 아 일단 세주를 매수를 했고요 뭐 걸리면 좋고 안 걸리면 심해입니다 뭐 이런로까지 43달러까지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가엄하게 매수를 합니다 자 다음 종목 TQQ를 보겠습니다 2.36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TQQ도 한 170만 정도 들었고요 수익률 마이너스 14% 평당가 66달러 평당가에 한 이 정도인데요 아따마 평당가가 한 두 방이면 되는데 다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스닥을 추조하는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 종목이죠 이 기술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 물가가 올라가면서 금리 인상을 많이 할 거라는 얘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 이슈가 되면 이 기술주를 나스닥은 크게 조정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쫄지 마십시오 어찌하겠습니까 우리 바닥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돈이 들 때 있을 때 그냥 매수를 할 뿐입니다 지금 시드가 있으신 분들은 일단은 RSI가 41이기 때문에 얼만큼 오늘 하락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지정가를 걸어놓으십시오 56달러 57달러 55달러 54달러 이렇게 매수를 지정가 걸어놓으면 오늘 밤에 떨어지면 걸립니다 여러분 안 걸리면 심하이고 걸리면 계속 모아갑니다 지금은 조로의 찬스다 충분하게 TQQ 우 사야 합니다 이런 고비드는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미국 무역전쟁 다 위기가 있었어요 끝내 TQQ는 올라갔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위기지만 여기에서는 분명히 매수 찬스라고 보고 있고요 분명히 여기서 계속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FNG 2%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FNG 1310만 정도 드래커의 수익률 마이너스 24% 10을 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에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 종목인데요 빅테크 종목입니다 선을 뚫고 올라가나 싶었지만 역시 이게 하락을 맡고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이 지점에서는 매수 찬스다 여기에서는 분명히 매수를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RSI도 지금 현재 40입니다 이 RSI가 G12는 올라갈 때 이럴 때 매수를 하면 안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고점일 때 우리는 충분하게 RSI가 빠져있으니까 여기에서는 계속 모아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고점대비 한 50% 빠진 종목 충분하게 42달러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한번 모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BULZ 2%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BULZ 한 880만 정도 들었고 수익률은 마약 32% 시불할 평당가 22달러 한 이정도 되고 있는데요 하 진짜 빅테크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 종목 시바리가 없습니다 3배에 한 56% 빠진 종목이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요 구간에는 되게 싸다 지금 신규로 매수하시거나 시이드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매수하고요 돈이 없는 시인분들은 물뜨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급이 생기면 일단 사모해야 한다 일단 저는 매수를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짝! 한 주! 한 주 매수할 수 있어요 품위 유지비 한 20만 정도 있었는데요 SOSL에 16만원 투자를 하고 BULZ에 한 주 15,000원 투자를 했습니다 10월 있는 돈도 다 끌어모아가지고 매수한다 진짜 요정도 가게 매수를 했습니다 요정도 시드가 있으신 분들은 강력하게 매수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충분하게 반토망이 난 이상 종목입니다 미국은 우세한다 충분한 1년 안에 무조건 수익 2배 보장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매수를 하십시오 자 다음 종목 OT를 보겠습니다 부정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지 않는데요 OT여 156만원 정도들 했고요 수익률 10%입니다 나의 슬프랄입니다 여러분 자 고점 대비 약 19% 빠진 종목이고요 경기 민간주 2배짜리 종목입니다 여러분 RSI 70이 다가오는데요 요정도 드디어 매도할 탐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23달러면 저는 매도할 거고요 오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RSI 70이 다 돼간다 이제 요정목은 효자 종목이다 이제는 분할 매도를 할 때가 되었다 저는 계속 지켜보다가 23달러면 매도를 하겠습니다 은행 관련 BNK를 한번 보겠습니다 2.39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약 390만원 정도라니까 수익률 29%입니다 나의 슬프랄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 큰 폭으로 올라가지고 조링이 약간 나오고 있는데요 아 BNKU 73달러에 제가 매도를 걸어놨는데요 안 걸렸습니다 여러분 아 아깝다 진짜 근데 지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 신규를 진입하실 분들은 여기 RSI 50 정도 빠지야 합니다 이때 매수를 하시고 60달러 요정도 왔을 때 분을 매수하십시오 저는 일단은 요정목은 지금은 매수 타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RSI에 취입되면 그때 매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수혜주 은행주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제는 금리 인상 이슈가 나올 건데요 BNKU 충분히 급등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겠습니다 자 FOS 금리 곱하기 세번째로 레버리지 종목이고요 1.65%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FOS도 17% 정도 수익 중이고 라이스 불알입니다 자 150달러 이상에서 저는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RSI 충분하게 70까지 갈 거를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 RSI 70까지는 종불을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종목이라도 저는 수익을 내야겠습니다 자 현재 프리장에서 이 시발이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어떻게 정규장에서 바뀔지 모릅니다 오늘 만약에 정규장에서 반등에 성공했다 그럼 일단은 이 소비자 물가 지수도 그냥 끝난 거예요 이제는 상승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장 마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코피가 7갑을 하고 있지만 오늘 작업을 하려면 제발 반등하기를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반등을 하면 이제는 바닥을 찍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내일 함께 하겠습니다 내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